걸으면서 여행하라.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약정신경황센터 김종호 교수입니다. 마흔너머 걷기여행, 저의 첫번째 여행 에세이였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두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행을 가자입니다. 특히 마흔정도의 세월이 글러 비로소 가족이나 직장으로부터 숨쉴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여행을 가자입니다. 여행을 통하여 자신의 원래 리듬, 자신이 추구하던 리듬으로 자신을 만들어보는 작업입니다. 이제껏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맞춰 살아온 자신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서 자신을 찾는 과외지요. 둘째는 어디든 걸을 수 있는 용기와 어디서든 멈출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걷기를 통해 바로 그곳으로 가고, 또 명상을 통해 바로 그곳에서 온전하게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행을 하게 될 때 여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걷기입니다. 여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걷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3만보는 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티아고 술래길의 경우 하루에 3,4만보를 한 달 이상 걸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걷기의 자신이 없으면, 걷기가 즐겁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걷기 여행의 경험자 의견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장소가 좋아서, 그 다음은 사람이 좋아서, 결국은 걷기가 좋아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갈 때, 장소가 중요하죠. 볼 것,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합니다. 같이 갈 동료가 있다면, 여행은 분명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정작 여행을 하면서 오롯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은 혼자서 걷는 시간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멋진 풍경과 느낌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행을 다닐 때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움직일 때는 걸어야 합니다. 걷기의 속도로 여행을 하야, 비로소 기억에 남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저장해야 합니다. 자극이 너무 빨리 지나가버리게 되면, 뇌는 이것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걸음의 속도는 되어야, 받아들이고, 느끼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여행의 기억은 자신의 자산이 됩니다. 힘들 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걷기 여행의 완생은 순례입니다. 인생의 전원척을 만났을 때, 바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버킷 리스트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올려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퇴직을 하거나, 자녀를 출가시키거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등등 자신의 삶의 변곡점을 만났을 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오행로가 있습니다. 시코코에 있는 88개의 절을 잇는 무려 1,400km의 여정으로 동양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리산 둘레길도 있습니다. 300km의 여정입니다. 이런 순례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걷기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걷기가 즐거워야 합니다. 순례를 다녀오고 나면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여행하라. 바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걷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약전신건강센터 김종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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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